. 아니잖아. 왜 반말이에요? 어리잖아. 나보다 열 살은 어리가 생겼는데 어디야 건방지게 까불어. 네 여보세요. 나 뭐 까분대요 사모님. 어 귀 막혀. 조용해. 전화 중이잖아. 야 내가 엄청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까? 뭔데? 라면 먹을 때 후루룩 소리 있잖아. 응. 그 소리. 그 소리. 어. 살찌는 소리야. 츄룩. 한 발짝만 더 하면 다 빠아쁜다. 히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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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한글자막 by 한효정